동해시가 관내 CCTV와 비상벨 설치를 확대합니다. 동해시는 상반기 안에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생활 밀접 지역과 도시공원 등 안전 취약 지역 20곳에 CCTV 31대와 비상벨 3대를 설치합니다. 특히 소규모 해수욕장에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을 위해 CCTV 10대가 우선 설치됩니다. 동해시 안전정보센터는 지난해 안전진흥형 CCTV 105대를 설치했으며, 범죄 예방과 재난재해 관리 등 255건의 사건, 사고를 사전 예방했습니다.